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해봐야 내 감정, 기분, 생각,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 늘 좋든지 늘 내 원하는 대로 되든지.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라 자기가 일정하게 표정값을 딱 정해서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건 로보트지. 우리는 사람이거든.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리지 마시라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모습이 없다고. 모습이 있어야 내가 판단하고 헤아려서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고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가 있어야 좋은 마음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래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아니야.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는 마음이에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허공이 오염되는 거 봤습니까?